충남 도민 10명 중 6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과 관련해 도인 준비가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 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%가 대체로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답하고 17%는 다소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23%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. 도내 천주교 성지에 대해서는 21.1%가 교황 방문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됐으며 23.7%는 이번 교황 방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. 이와 함께 도민 상당수는 이번 교황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